한글자막 by 박진희 숙제하는 손 치유하시고 숙제하는 말 치유하셨네 세상 모든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연락을 불리니 건물로 치라 내 욕심을 주님이 이해하셨네 십자가 모양 정보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한 일에 감성 주시고 찬송을 띠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불편을 불리니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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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